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미끼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범죄 수법 중 하나죠. 당국의 노력에도 이런 미끼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게 궁금하셨을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자 발송 대행사가 금융기관을 사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범죄에 악용될 걸 알면서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최경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대출 미끼 문자입니다. 최저 2.8%의 금리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담에 응하는 순간 덫에 걸린 셈입니다. 이런 스팸 문자의 95%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뿌려집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문자 중개 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해주면 업체가 문자 전송 대행사들에게 통신망을 재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대행사는 대량 문자를 보내려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문자 대행사들이 대량 문자 송출을 의뢰하는 것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도 스팸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문자 대행사 2개 업체를 운영한 20대 A씨 등 2명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행사 4개 업체를 운영한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할 수 있게 해주고 작성한 대출 문자가 차단될 내용인지 여부도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 문자는 1억 1,500만 건에 달하고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수십 명에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